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리뽀서 2장 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리뽀서 2장 8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죽으셨어 우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하루를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